안녕하세요. 넘버원 포트폴리오 시즌2 포트 점검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인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1일 만에 다시 사자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전문가들 종목들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별 누적 수익률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영목 팀장의 NC소프트 수익률 21%대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역시 신영목 팀장의 메디톡스 수익률 18%대로 상승을 하면서 2위 자리 유지 중입니다. 부광약품이 한 단계 올라옵니다. 수익률 16%까지 오르면서 3위 자리에 안착을 하고요. 김우식 차장의 KMW 4위 자리로 내려오지만 수익률 14%대는 유지를 합니다. 안중수 차장의 원익 QNC 계속 5위 자리입니다. 수익률 9%대입니다. 먼저 김우식 차장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수익률 마이너스 4%대고요. 웅진 싱크빅이 이날 급등을 하면서 손실복 줄여갑니다. 위메이드 역시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 6%에 가까워집니다. KMW 계속해서 14%대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신영목 팀장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아모텍 비중 10%에 신규 편입 있습니다. 한진칼은 10% 부분 매도 있고요. 비중 50%로 보유 중인 메디톡스 수익률 매우 높습니다. 18% 후반대입니다. 또 다른 종목들 역시 수익률 좋은데요. 부강약품 이날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 16%까지 올라옵니다. NC소프트가 수익률 21%를 유지합니다. 한진칼 역시 수익률 높여갑니다. 수익률 2%대입니다. 이어서 안종수 차장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송원산업 수익률 0.6%대 NHN엔터테인먼트 수익률 4% 후반대고요. 원익QNC가 수익률 9%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일 팀장 포트폴리오입니다. SFA와 영풍정밀 모두 이날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 높여갑니다. 흥아해운이 수익률 5%대 후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